앞돌리기 패턴 1번입니다.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1적구가 노란색 영역 안에 있고 내 공과 수직인 관계에 있을 때 무회전으로 1분의 1 두께를 치면 대체적으로 2적구인 빨간 공을 향해서 수렴되는 경우입니다. 3쿠션에서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쳐서 득점하는 것처럼 다행인 경우도 없죠. 마침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. 적절한 당점과 스트로크로 연습하셔서 틀림없이 득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. 맞습니다. 4쿠션 선정 감사합니다.